오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나 진짜 유비소프트에 대한 아 맞아 그러고 나서 라이옷에서 전화 왔거든? 라이옷에서 전화 왔는데 강남의 방송 잘 봤어요 이러시는 거야 집에 가는 길에 그래서 응? 그래서 이제 통화 끊고 나서 집에 왔는데 이번엔 cd 프로젝트에서 전화 온 거야 응? 오늘 무슨 날인가? 어머요 아 여러분들 재밌었다니 다행이야 아 그놈의 저 이상한 얘기 좀 하지마 대신 나 저기 뭐야 저기 나중에 롤 골드 가면은 저 약속 지켜라 신림에다가 플레임 카드 해준다는 거 내가 다 기억한다 바바님도 14개월 그러네 플레이었나? 아니야 플레이는 더 큰 거였어 플래티넘 가면은 타임스케어야 전광판이 준다 그랬어 그 다음에 지하철에 광고 해준다 그랬어 응 골드 가면은 저기 아니었어? 엄마야? 왜 이러세요? 용병에 얘 이거 해보자 이거 제우스 정면에서 한번 봐주시죠 제우스 정면에서? 근데 애가 너무 커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뭔가 했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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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봐달라고 하는 건가 했네요 아이 진짜 미친 가겠습니다 음 음 아 잃어버린 늑대를 잡아 또 모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안 돼 음 어! 어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잘 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내가 잘못했어 나 내보내줘 제우스 이제 안 볼게 뭐야 진지군 장래 아 죄송해요 불경하구나 새봄추 네 진짜야 아프리카대부터 봐왔는데 새봄님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적은 있어도 섹시했던 적은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아 아 여기 너무 많은데 애들니? 잠깐만 조금 많으니까 자 잠시 꼼수를 좀 쓰겠습니다 일단 옥상에 뭐여 야 옥상으로 다 따라와 네가 그렇게 싸우는 걸 잘해? 옥상에 다 따라 와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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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놈 올라와 prá징 Officer 꾸미기 한 번 해볼까요? 심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심의 이름은 외모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어 맥플라이 다니엘 성은 성은 큰 눈빛인데 그러면 왜 본심이 아닌 그리스지 알 것 같긴 하지만 무슨 일 있어온지 말해 뒤에 뭐하는 거야 그 말 믿어보겠다 세범 누나 나이 열무 말고 십월 모의고사 심모 화이팅 외쳐주세요 아 나 게임 중에는 뭐 안해준단 말이야 한 명 해주면 또 다 튀어나와갖고 세부님 세부님 저도 해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해주면은 이제 어 그럼 저도요 저도요 이런 다음에 내가 이제 만약에 그러다 바빠갖고 안해줬어 그러면은 아니 저 새끼는 해주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말투랑 목소리랑 다 바뀐다고 세부님 저도 화이팅해주세요 이러다가 내가 안해주면은 아니 저 새끼는 해주고 왜 저는 나 너무 무서워 아 나 무서워 그런데 궁금한게 예전에 시작하면 바로 낙서했는데 가진건가요? 어 뭐야 나 어디갔어 도움이 됐다니 기쁘군요 보수는 됐습니다 누가 됐든 보수는 줘 그 욕정 제가 채워드리죠는 뭐야 도대체 뭐하는 게임이야 해볼까? 남편이 바로 앞에 있는데? I've never been with a mercenary before 어? Very well Let's see what you're made 222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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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나와 너는 충격이야 너는 충격이야 let's go 끊전 가 thickness Mum 그 욕정 계속 어머니가 tussen